얘랑 가랑입니다. 오빠 빨리 고치만 말해. 어깨 아파. 예린아 많이 아파? 많이 아파? 많이 아파? 많이 아파? 많이 아프지만 말해. 얼마나 많이 아파? 무거워요. 구해져. 야 이 녀석아.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놨길래 이게. 이게 지금. 야 이 녀석아. 야 이 녀석아. 됐다. 고마워요. 진짜 이 여자 바보죠. 자기가 만든 무덤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다. 얘들아 별일 없었어. 얘들아 별일 없었어. 해산 해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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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. 바로 폐기 처분할 거야. 해산. 애린이가 좀 성추행했어. 아 뭔 소리야. 방금 내가 예린이. 예린이가 지금 병트리 몸무게 5.6kg였다고 뭐라 하길래. 제가 예린이 멱살 잡는 척 눈에다 뽀뽀했어요. 앞이 안 보여요. 어디 어디 한번 보자. 어디 한번 보자. 예린아 예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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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. 점프는 놔줘? 여보 점프는 놔줘? 배방구 좀 하기로써니.. 이게 이렇게까지 연주한 채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? 배방구 했어? 정신을 놓자였어.. 진짜 미안.. 이제 진짜 안할게 이제 진짜 뻔이야.. 아 진짜 안할게 진짜 안할게 진짜 안할게.. 귀여운 여자.. 이렇게 보세요.. 운동을 만났다.. 떼치라마.. 안 난다.. 잠시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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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자식들.. 지금 내 자세.. 그리고.. 점프.. 점프야.. 점프야.. 점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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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.. 간식.. 안 속네.. 점프야.. 점프 거기서 뭐해? 응? 언니 등들이 올라와서 뭐해요? 귀여워.. 꾹꾹꾹.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맞으세요? 아 저 안 시켰는데요? 개 웃겨! 전화.. 전화 받는거 알바 전화 받는거 여보세요? 네.. 아.. 힘들어요.. 이건 좀 귀엽다.. 오잉 사라져.. 가주마.. 아.. 아직 편시가 안됐네.. 네.. 정문일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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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침.. 정문일침.. 정문일침.. 바보여자! 뭐.. 뭐.. 어.. 젠도만.. 으흑흑흑흑흑 ㅋㅋ ven.. 권핀 걔 kob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